먼지 쌓인 방 안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영화 한 편 정도 전히 상영하고 있어 전부 다 끝났는데 못 나가는 것조차 누가 없이 I'm going to now 왜 내 곁을 떠나 I'm going to now 너의 성격 사러 올 것 같아 추억될 속에 사랑해서 오늘 뭐해 별은 너에게 나 하나뿐인 거야 너의 손에 잡고 싶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길거길던 얘긴 끝났어 잘 지내란 말만 하면 되는데 너의 성격 사러 올 것 같아 추억될 속에 살아있어 사랑해서 너의 성격 사러 올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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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